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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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까울이요 와 오늘 형님 진짜 최고 최고 날 잡고 찍으시려고 하네 아 진짜 최고 아 싸죠 까울이 형님 이사가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까울이 형님 아..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게임에서 지면은 이 선수도 있고 지면은 아 진짜 깨울이 형님 다시한번 너무 감사해요 진짜로 아 이 게임.. 이 팀 두고 만약에 내가 지면 여러분 호날드 간다 지면 아 근데 난 호날드보다 피부가 더 탐나는데 원래 피부 아 다시한번 감사해요 시아로 형님 아.. 깨울이 형님 진짜 날잡고 오신걸 아.. 우삼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내가 또 열심히 열심히 한다고 또 이렇게 사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야 인마 쉐키야 너 인마 쉐키야 달리기 존나 빨라 이 쉐키야 아우 다듬한 형 지 왜와 달리기 존나 빨라다는거 3카드 아이 200억 넘는다 형 카드 2차드 에브라도 은카다 이새키야 2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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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원래 베르카풀 떴고 호날두까지 떠가지고 카드도 잘 뜨고 졌대박 아닌가 이거? 로또 수술 아닌가? 장난하나 아니 이게 반칙이라고? 이런바 이게 반칙이면 호날두 지겠냐? 아 원래 카드 3카가 쉽다는 사람들은 최소 안질러본 사람들 니들이 원래 카드 1 더하기 1로 해가지고 다 트트려봤냐? 원래가 얼마나 빡센줄 아냐? 야 1플러스 1도 다 터져 인마 뭔소리하고 있어 복구 절대 안되네 복구가 안돼 복구가 야 그걸 이렇게 문전 앞에서 박으면 어떻게 하냐 근데 저는 약간 탱크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위면 D 부위면 D 철가 먹히게 2기까지 집인데 호날두 치는다 참을 수가 없다 야 베르카풀 오늘 3카 된 기념으로 한번 보여줘야 되니까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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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상대 9단까지 매번이 얼마나 했어 펜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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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펜스루 아이구우 씨발 내빌새끼야 진짜 시라라 펜스루 오이씨 오리ic 오리ic 석 휘파라가 손발이 많이 타요 야 야! 패스하냐? 미친 베레기보소 고겸 왜이렇게 급하게 하냐 걸리면 뒤에야 치달.. 치달 장인이야 원래 나 일단 여러분들 몇달 한 두달정도 아니면 내가보기엔 이거 쿠파랭킹 10등안에 들어갈거 같은데요 부담같이 랭킹 진짜 지금 여러분들 야야야야야 아니 여러분들 지금 지진이 일어났어요? 이걸 흰수염이? 이걸 흰수염이? 이걸 흰수염이기가? 방금 헤드폰 볼륨을 놓쳤다가 내렸다가 했는데 정말 대단한 열기입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준비하다 보면 현장의 어떤 소리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소리가 나야 되게 흰수염이기도 하고 이렇게 흰수염이기도 하고 이렇게 흰수염이기도 하고 이렇게 흰수염이기 때문에 이렇게 흰수염이기 때문에 이렇게 흰수염이기 때문에 도시adora 한 걸로 나겠다 한 8개 가자 한 번에 이거에 아아 아이 설마 아아 공격진이 전차 진영을 갖춰갑니다 아스비 라인을 강화해야 될텐데요 이 게임 어떻게 이긴다 해클 걸어서 마구마구 뺏어버리 베르카 한번 보여줘 야아 아아아아 꿀결전영보수 연장가 지기만 해봐 진짜 호날즈 그냥 너 들어갈준비해 알았어? 강하게 알았어? 와아 아니 안하나겠냐 나 오늘 띄운 원래 탐카가 저거밖에 안되는데 강하게 너버린다 만약 이거 설마 지면은 아 이거 나 지금 나 지금 나 배신감 나 지금 배신감 느끼고 있다 지금 선수들한테 시작되겠습니다 야 그런데 현실 게임이야 피파 선수빨 좀 받아줘야돼 이거 천천억원도 게임하면 안되는거냐 이천억 찍어줘야되냐 음 음 요! 저거 왜 뻑치기 수술 아니냐 방금전에 거짓 summon 아 아 아 아 네 네 돼 뭐야 야 지휘야 못먹이 이만 야 이씨 야임마 설마 이거 페널티킥? 아이 설마? 자 중거리 슛 달인 블리트 자 중거리 슛 달인 슛 슛 블리트까지 이 새끼들 니들 얼마짜리 인줄 아냐? 현금 다 100만원 300만원짜리 비에이라 특히새끼야 너 임마 삼카 이 새끼야 900만원이야 이 새끼야 넌 와 어 반대 다음주에 반대 옥카 도전하겠습니다 반대 업그레이드 해줘야겠어요 다음주에 여러분 반대 업그레이드 갑니다 이거 안되겠어요 반대 사려고 막아야돼 반대 내가 보기엔 반대가 자 반대 내가 보기엔 이걸 원래 금카가 가야돼 진짜 5천만원 들어서는 원래 금카 도저 도전해줘야돼 진짜 저걸 저걸 막아? 이 새끼 웃어? 분노했는데? 아 상대편도 지금 당황했을걸요? 이게 왜 안들어가냐고 그래서 피고 이라이씨 이걸? 지웨어라면? 아 이라이씨 삼카인데 페널티킥까기야 룸패스 와 죽겠다 이거 PK 오케이 압박감이 대단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승부차기의 키커가 나옵니다 자 최선 첫번째 키계 실패하더라도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야 아 정말 터무니없이 빗나갑니다 아 이거 때릴때 좀 미끄러진거 같애요 가만히 있으면 못너 어 아니 뭐하는데 왜이러는데 하핳 하핳 에 아 아이 키퍼가 지금 낙인 대신하는데 아 아니 뭐하는데 왜이러는데 미치겠 미치겠네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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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핳 그위에 어 하핳 동료들 쳐다보지를 못합니다. 아, 죽어버리네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피커가 실축하면서 결국은 팀의 패배를 안깁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